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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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요 영상은 이제 거의 어 pb 와의 이제 최종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에서 아 그동안 이제 bby 가 주식이 이제 취소가 되는 어 고런 일에 대해서 이제 고잉 덜크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봤었구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번에 다 캣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찾으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왜 주식이 어 트레이딩을 리스틱을 걸어서 제한을 돋는 지에 대한 더 캣이 떴던 거를 이제 어떤 분이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고랑 그리고 몇가지 아 이제 nol 을 사용해서 nol 을 사용하는 그거를 해야 이제 회사 측에서 bby 도 그렇고 인수자 측에서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어 이제 n 외를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고 영어로 지킥하면 은 아 넷 오퍼링 러스 고 그게 이제 순 자산 손실이라는 말인데 어 이제 그것을 인수자가 그걸 이제 가져가야 주자들에게 혜택이 일어나고 어 그 n 외를 어 이제 딜로이트라는 어 변호 러폼이 어 그것을 bby 를 2013년 5월인가 부터 도와준다고 어 저번에 어 저번에 다 캣에 올린 걸 봤었고 어 그리고 제이투비 포스팅 좀 더 보여드릴 거고 해서 그게 이제 애들이 사실상 작업을 미리 하고 있었지만 은 다 캣에 어 그 어 이제 애들이 작업하고 있다라는 끈 뜬거나 한 몇 개월 뒤에 떴구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식으로 약간 좀 숨은 그림 찾기 마냥 얘기들도 몸을 숨기는 식으로 약간 하다가 이제 쓸쓸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제 게임 스탑을 통해서 a k 에서 딜로이트의 승인을 어 어 폴먼트 딜로이트를 해가지고 승인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 스탑이 아 pb 와의 n 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 요 구간 안에서 어 이제 앞으로 어 9월 말이면 은 모든 계획 관리자 그런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디스커브리 가 나오는 구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요사람이 일단은 올렸구요 어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 일단은 어 어떤 분이 이제 레딧에서 어 요거를 이제 쓴 거를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켓 2630 에서 어이 워스 폴 디스 리진 덱 콜 엔터 트레이딩 오더 이 트레이딩 오더를 들어간 이유가 투 프리벤 트레이딩 인 스탑 어 주식 거래를 멈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이유는 투 아 대우트 임팸 더 에노야 엔웰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나온 파일링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보시면 what happens when the public go bankrupt 컴퓨스 큐이 메이 컨티뉴 트레이브 앱 2 컴퓨니 헬스 파워 벤크럽 c 언더 샵 테러 그래서 챕터 11의 파산보호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식은 건설 거래되지만 어 하지만 이 워스 폴 디스 비진 덱 콜 엔터 트레이딩 오더 트레이딩 오더에 들어가면서 투 프르벤 추에 린 어 주식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엔웰을 어 그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쓴다 라는 내용이 어떤 분이 그거를 얻어 어 핀 라 뭐 관련된 그런 어 내용에서 어떤 정보 웹사이트에서 찾았구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요게 이제 2013년 작년 내용인데 10월 27일 날 나온 독해 시구요 2630 입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나왕이 내용이 나와 있구요 어 뭐 컴포메이션 세컨노들 조인트 챕터 레몬 비비와의 뭐 관련된 얘기 거기서 뭐 계획 관리 계획 같은 그런 얘기 막 하는데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조그맣게 어 굉장히 작게 표시가 돼 있어서 요걸 좀 어 못 찾은게 좀 어 지금이나 찾는게 잘 안타깝지 않나 뭐 이미 다 많은 정보를 이미 많이 봤었지만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6번 페이지입니다 어 설정 트랩 스펄 이 빨간색 박스 표시 된거 한번 일단 읽어 보 드릴게요 설정 트랜스펄에서 또 커먼 스탁 아 엔 프리퍼를 스탁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주식과 이제 우선 주식이 이제 어 트랜스포라는 게 이제 어 교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옮겨 간다든가 아 그레닝 때를 그랜팅 밀레이트 2 아 릴리 퍼면서 이제 다켓 587 에 그것을 이제 업님 관련된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위치 그랜트 릴레이드 스탁 트랜스퍼 어 그래서 주식을 이제 트랜스퍼 하는 주식을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에 어 더케 23 에 있고 어 트레이딩 오델 똑같은 비슷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딩 오델 툴 리스틱 스탑 트레이딩 주식 거래를 멈추게 된다 아 쏘댓 어서 에스 투 프리즐 어 더 대 를 스냅 업블링 것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대 를 사랑하는 게 이제 어 채권자 줘 그 제 채권자의 그 넷 오프링 러스 아까 말씀했던 어 엔웰 를 줄여서 엔웰 를 보존하기 위해서 에 순 자산 손실 인데요 이거를 어 이제 지켜야지만 주주자들의 혜택이 받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인수한 엔웰 를 가져간 사라 투 인수자는 그것을 가지고 어 이제 자산으로 10년 20년 20년 이상 20년 2 30년 진짜 오랫동안 그것을 자산으로도 쓸 수 있고 빛을 안 갚아도 되는 예 그런 어 것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고인 더 페이스도 어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요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 마켓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엔웰 를 보존하기 위해서 엔웰 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라는 거야 트레이딩을 멈췄다 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어 지 현재 주식이 어 상장이 뭐 폐지 된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주식을 어 거래 중지를 건 게 엔웰 를 보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존 시켜야 주주자에게 혜택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고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래서 요거 한번 알아봤구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간추려서 어 쓴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썼던 말씀드렸던 그 내용 더 내 로 프랭 러스를 어 그 채권자의 그 엔웰 를 보존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거래를 제안을 시켰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밥 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어 작년 11월 1일 날 어 딜로이트 텍스 l lp 딜로이트 라는 글로 펌에서 여기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2023년 8월 29일 날 어 버텔셜 스테이트 택스 넷 오프레인 러스 그래서 엔웰 를 여기서 어 여기서 또 보존하는 그런 어 그런거에 이제 에 여기서 보면 밀레이트 쇼 를 멀츠 업드 인출 컴팬이 이제 회사 간의 그런 어 빛 같은 것들을 좀 어 그거를 이제 세트를 하기 위해서 어 엔웰 를 보존을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 엔웰 질스 없지 않자 액션 이 멀쥔이 멀쥔이 멀쥔 이라는게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나오는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거래 그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파산에서 이제 나오면 그런 그런 거래에서 이제 엔웰 그 넷 오프레인 러스를 이제 가져가면서 서 요게 이제 딜로이트가 그때 어 이제 신고를 하는 해 자기네들이 서비스에 그런 차지하는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 올라와 있었는데 요 때가 이제 6월 26일 그리고 9월 14 요 구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구간 때 그 피가 올라온게 차지 된게 그때 올라왔었고 어 그리고 이제 제 2이 포스트 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길게 하자면 은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다 캐시는 파일링을 본 결과 어 2023년 7월 달에는 어 딜로이트 가 어플리케이션 투더 코어 점수 이제 비바의 그 이제 대로스 야 그런 채권자들에게 어 여기 어플리케이션 디스코즈가 됐는데 딜로이트 가 어 근데 이 채권자들과 같이 챕터 11 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게 어 하세상 5월부터 작년 5월 부터 시작이 됐지만 대리는 악 디스파 이렇게 디스코즈 이게 공적으로 얘네들이 그거를 까지 않았다 발표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 그게 7월 말 정도 돼야 그게 어느정도 나왔다 그게 파이널 c 세트 스테이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차지했다 라는 그 영수증이 나오는 구 구간에서부터 나온 것 뿐이고 워스나 디어 디스코즈 언트 노베버 그래서 11월 때까지 에 11월 1일 때까지 이게 가려져 이까 숨겨져서 내가 얘네들이 작업하고 있었다 라는게 이미 벌써 주식이 다 취소 되고 트레이딩이 멈추고 나서 영수증이 나오면서 발견이 된 걸까 사지 짱 작업이 시작한게 5월 달부터 라는 거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은 여긴 6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 그렇게 본다는 것인가 이 올해 이미 벌써 여름때부터 작년 여름때 챕터 열매 들어오자마자 4월 달에 그 다음 두 달 동안 이거를 벌써 작업을 한 해 두 달 뒤에 부터 n 6월 달부터 작업을 했는데 요것을 어 발표를 하지 않았고 계속 숨기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영수증이 나오면서 그때 11월 달에 발견이 된 거죠 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면 요건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게임 스톱 에이 케이 입니다 요게 이제 6월 18일 날 나온 파일링 인데 어 몇 개월 안됐습니다 유한 이제 2개월 됐는데 지금 찍는 어 이 파 지금 찍는 집 날짜 8월 23일 입니다 24년 에 보시게 되면 이제 딜로이트 라고 이제 나와 있죠 뭐라고 이거 잠깐 물고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날 이제 게임 스탑 에서 이제 주주자 미팅 그러 에뉴얼 호도 미팅이 있었죠 여기 보시기 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투표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 레드 피케이션 이제 승인을 한다 라는 뜻이고 어 포인 업데 딜 로이트 어 토이 셰어 피 그래서 아까 그 딜 로이 트라는 그 변호 펌을 에 딜 로이트 택스 에어 피 이 변호 펌을 이제 승인을 한다 에스 더 컴팬이 인더 펜든 레지스터 퍼블리 가 카운팅 펌 그래서 이제 회계의 폼으로서 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발탁을 했고 승인을 했고 그게 피스크 이어 엔딩 페블리 퍼스트 단체 바 내년 1월 1일 까지 1월 1일을 위해서 요 펌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후 내년 2월 전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어 사실상 계획 관리자가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있구요 어 곡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은 어 그 라인 코인에 이제 스타벅스 트윗이 있었죠 저번에 며칠 전에 어 저번 8월 초에 그래서 이런 스타벅스 트윗이 있었고 사람들이 여러가지 스펙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여기서 m 하고 모카 하고 에이 m&a 뭐 이런 관련된 거냐 뭐 뭐 뭐 정치적인 거냐 트럼프를 또 옹호하는 거냐 뭐 아니면은 막 여러가지 틴 포일이 많았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일단은 재미난 게 어 9월 29일 근데 다음달 말이죠 9월 29 리 내셔널 스타벅스 데이 전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날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 이제 9월 29 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게 어 요건데 어 요게 이제 에펙트 데이트가 이제 그 계획 관련된 에펙트 데이트가 이제 어 이제 효율이 되 시작이 되는게 이제 9월 29 이라는거 그것도 에 bby 어 그리고 카말라 6구라고 또 7월 22일날 라인 코인이 트윗을 했는데 7월 22일날 트윗한 요 날짜 더하기 6구를 더하면 은 정확히 9월 29 리 나옵니다 그리고 어 계획 관리자가 bby와의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계획까지 가 어 이번 연도 9월 30일 에 이제 29일 바로 다음날이죠 9월 30일 까지 어 모든 클레임들 이런 것들을 다 위 치서 데이트 메이비 익스 엔드 투더 콜 어 뭐 이제 코트에 의해서 또 익스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 에 그런게 있구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9월 19일이 최종적으로 폴스 아 어 애니벌 쇼 없도 만드 플라이 아 택트 때이 그래서 1년 되는 날이 어 계획이 그 계획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계획이 나오게 되는 발표가 되는 그런 구간이 아 9월 19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 29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그래서 아마 9월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이제 9월 말 그리고 이제 어 시 이제 스퀴즈가 막 터지는 구간이 저는 이제 11월 달로 보고 있고 마지막 끝나는 구간 이제 내년 뭐 한 1 1월 에 마무리가 될 거라 보는데 하여튼 고런 구간 페이스 안에 어 bby가 나오면서 이제 게임 스탑 이랑 게 뭔가를 어 이런 뭐 amc 도 그렇고 모든 민바스켓 종목들 다 흔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폭락 가능성도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마진 콜 망하면서 얘는 이제 그동안 공매 처맞은 것들 이제 작업 막 뒤에서 했던 것들 이제 여기서 한번 터뜨려 주면서 이제 작살나고 이제 게임 스탑 이나 이제 라인 코엔은 이제 드디어 테디의 비전으로 앞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비비와 주자 들의 혜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과거 헬츠 처럼 뭐 이제 어 뭐 주식 주식 말고 헐츠 도 그때 당시에 어 주식도 주식 이지만 은 현금 에 지금 현금 이때 당시에는 헐츠는 뭐 1.5불 현금과 어 주당 그리고 주식을 또 따로 받고 거기서가 또 컬 워런치 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컬 워런치가 그때 주당 0.5 나왔다 하고 그리고 35% 살 수 있는 또라이 오퍼링 에 대한 권리에 또 그런게 또 어 그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bby 도 어 그 넷 오프링 러스를 가져간다 라는 그런 어 그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에 슈러스가 올린 건데 7월 25일날 작년에 라이트 오프닝 에 관한 얘기가 나와있구요 인컨렉션 으드 nl 아까 말씀했던 그 nl 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어 그래서 라이트 nl 프리저베이션 nl 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nl 을 보존을 한 해 하면서 그 nl 을 이제 bby 가 이 nl 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 발행되는 라이트 오프링 35% 나 뭐 몇 퍼센트가 될지는 이제 실제 다켓에서 뭐 파일링 해서 보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동안 bby 주자가 갖고 있었던 어 그 그 사이즈 어 에서 35% 를 더 살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튼간 어 오늘 요 이렇게 한번 알아봤구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어떤 분이 또 공유해 주신 내용 잠깐 하나만 또 공유해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캔 쏘디 암 컷 캔 쏘대 오드 액 우리 에서 파업 더 플랜 하면서 어 캐 주식을 취소하는 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갖고 있었다 라고 더 캐서에서 떴다 합니다 다크 이 2630 보시면은 어 10월 27일 날 어 나온 작년 어 그거구요 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좀 두껍게 쓴 내용이 있네요 인도 모세 스탠스 컴페니 스파의 업드 위의 간에 지신 뭐 캐슬 익스 스틱 액 우리 실수 면서 이 재정 이 계획 숱이 뭐라 그러지 이 회사의 이 재정리 배수 이 계획에서 어 주식을 취소 시키는 것이 하나의 그거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서 주식을 취소 시키고 여기서 지금 캔 쏘대 5 액 우리 에서 파업 더 팩 서이 주식을 올래된 오전 이가 예전 주식 비유가 큐 줘 그 주식을 취소 시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아까도 말지만 n 외도 n 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의 트레이딩을 코트에서 어 판사 쪽에서 막은 것도 있지만 은 또 이것도 하나의 계획으로 어 이제 주식을 취소 신 것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ssc 에서 실제 나온 내용입니다 ssc 가 이제 투데이 위 아나우스 세럼을 차지 겐서 뉴욕 베이스 뉴욕 베이스 레지스터 트랜스프 에이전스 에퀴 니티라는 이 초스 컴페니 펀드를 어 실패를 했다는 거 얘네들 뭘 실패냐 클라이트의 주식을 그리고 펀드를 보호 보호하기 위해서 까 얘네들이 뭔가를 그거를 제약한 숨기 위해서 뭔가를 잘못한 걸에 대해서 sdc 가 차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ddc 에서 이 주식을 취소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비비와 이제 최종적인 그 이제 계획된 그 주식을 취소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에이전트가 에퀴 니티라는 에이전트가 예전에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이게 바로 a ts 어 그리고 걔네들이 이름을 에퀴 니티라고 갑자기 바꿨어요 요거 로그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실 겁니다 a st 그 이제 디렉 레지스터 셔어 줘 디알스 처럼 어 고런거 에서 이제 이 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큐 가 바로 어 아까 그 차지생 sdc 에서 차지를 했던 에퀴 니티 입니다 이 큐 줄여서 어 그래서 요게 이제 해킹이 됐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쌤 dtc 시대 우른 해웃 아매 즈음 스파스 버스 플러스 버스 막 그래서 이런 근용 범죄가 발칵이 됐다 라면 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어쨌든 간지 현재 2 어 뭔가를 아 뭔가 자꾸 이렇게 막 꼼짝 꼼짝거리고 이렇게 숨기려고 했었던 그런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 어 지금 최근에 뭐 칼 아이컨 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있었지 마는 칼 아이컨 도 어 최근에 s cc 에서 저기 뭐야 차지를 했습니다 그 차지한 내용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여기서 보시면 칼 아이컨이 이제 어 8월 19일날 얘기를 했고 까지 8월 19일날 칼 아이컨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 날에는 그 a t s 이제 이 큐로 바뀐 앱 퀴 니티 그게 차지를 다 비비와 관련된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간 안에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구요 칼 칼 뭐라 그랬냐면은 칼 아이컨이 여기서 어 자기가 이제 밝히지 않은 거에요 이제 이제 sdc 쪽에서 이제 차지를 했는데 밝히지 않은 거에요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어 ip 가 이제 어 뭐 이제 힌더버그 리서치에서 판지 시킵니다 그런데 정부라 사실상 타 조사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다 품이 코 브레이 다 자기가 칼 칸도 어 다 서로가 협조를 했는데 어 이 이 그리고 세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로의 파일로이션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범죄를 지어질 게 없다라는 것이 다 판정이 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카라이 칸을 이제 차지가 있었던 그 sdc 쪽 파일로 파일링 인데요 에이 8월 19일 똑같은 날짜 구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밑줄 친거 보시면 sdc 인베스 게이션 컨덕트 바이브 sdc 가 이제 카라이 칸을 조사한 어 그런 사람들이 짝 내 나열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니콜라스 파노스 아 프롬 어 비서 멀리 아쿠션 인수합병 관련된 그런 오피스 쪽에서 sdc 가담이 되어있는 사람이 카라이 칸을 조사를 했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카라이 칸이 결과적으로 1.5 밀년과 그 다음에 또 500k 를 합쳐서 투밀년을 페널티를 내고 그리고 카라이 칸이 그동안 이 ip 에 그거를 이제 담보로 어 그리고 마진을 썼다라는 거에 대한 숨긴 거에요 계속 안 깐 거에요 그거를 어 이제 약간 까라는 식으로 약간 좀 벌금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피 페어 트위스 코스 어 그러면서 ip 주식에서 10 k 에서 2022년 2월 말 때 2월 25일 때부터 어 이제 떨틴 뒤에서 자기가 이 론을 왜 말 질 론을 왜 빌렸는지 다 이 카라이 칸의 ip 를 담보로 그런거에 대해서 파일링 하지 않았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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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sdc 쪽에서 조사한 사람들 가담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합병과 관련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가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사 했었는데 아무런 금융 범죄가 없었다 라는 것이구요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니콜라 스패너스 보시면 오피스 멀자 꾸시한 sc 조 이어 스크리티 엑스 엔지 쪽에서 커미션에서 일하시는 사람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리뷰 컴파에 스금서 레이 웨이 털이 그런 주제 같은거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어 이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주자 애들의 행동주의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 컨텍스 체즈 컨트롤 회사가 이제 경영 경연진이 컨트롤이 바뀌는 그런 금융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sdc 에서 16년 동안 일을 한게 보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하나하나 차간차간 이제 진행이 되는게 보여서 굉장히 지금 현재 비비와 발표한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진짜 어 기다려 지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건데 어 저번 라방에서 보여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dk 버터플라이 가 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구요 어 요걸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페더럴 파이낸셜 스튜션 그러면서 이제 연준 쪽에 있습니다 염준 금융 어 그런 기관들에 대한 어 그런 이그 세미네이션 카슬 그래서 무슨 어 테스트 카슬러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하튼 연준 뭔가 기관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비비와 이가 이제 dk 버터플라이 로 바뀌었거든요 아 작년 9월에 9월 30일날 이체 시장 9월 30일이 나와 있죠 어 콕의 여기 보시면 rss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4 4 4 6 6 4 8 8 8 저번에 비비와 해도 rss 아이디가 다 같습니다 4 6 6 4 8 8 8 이제 요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 지금 현재 여기서 스태츄도 액티브 하구요 어 이게 왜 어 연준이 어 지금 금융 어 뭐 관독 관련된 그런 기관 그런 웹사이트 들어가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정말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연준 쪽에서도 금융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거를 어 계속 조사를 뭐라 보러 연주 제도 관찰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은행으로 지금 현재 레지스터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태가 에어 지금 현재 에드윈 이 사람도 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테디 메가 코퍼레이션 비유 온 100 은행이 어 되는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게임 스탑을 놓고 찾으면 게임 스탑은 아예 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켓 버터플라이 뜨면은 쓰면은 여기 밑에 디켓 버터플라이 가 뜬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점점점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주 어 8월 27일이죠 화요일날 어 이제 브랜덤 매도가 이제 작년에 어 이제 상 텐빌리언 달러를 클레임을 걸었구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자 설마 이게 라인 코인이야 아니면 뭐 채권자 카라 칸이 아니냐 했어요 근데 카라 칸 도 어머만 금액을 어 지금 현재 빌리언 이상 그 담보를 땡긴 게 ip 를 해서 했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것도 보여 드렸지만 은 아 과거 칼 아이칸이 아 요거를 직접 보여드리면 은 abc 님께서 요걸 또 보여주셨죠 ip 를 사용해서 5 400 밀년 달러를 유닛 오퍼링을 했구요 어 그리고 어 그 사용한 용도는 채널에 펀 4 m&a 인수합병을 위해서 펀등을 좀 채널 했을 했구요 그리고 그거를 포로 스코 로스 엘레 피 라는 그 이제 어 편어 폼 로 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또 이 식스 트위스 상황과 가식 스윗도 있고 이 식스 리즈 은행 이고 프로 스코 로스는 이제 어 이제 변호 폼 입니다 어 근데 어 요게 bb 와의 배파 스피한테 pb p p p p p p p 라고 나와있죠 배드 비엔드 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있고 딥 패스 위 딥 이라는게 이제 그 어 신용 신용자금 조달 이라고 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거를 위해서 예 칼 아이칸이 ip 를 사용해서 담보를 그렇게 써서 돈을 했고 그 근데 요걸 한 번만 한게 아니라 두 차례 트와이스 마시오 두 번 더 했다라는 것이요 그게 2022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합니다 예 bb 와의 파산 보호 위험성이 있다 했는데 또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어 카라에 칸이 어 이제 그런 금전적으로 약간 좀 서포트를 좀 하는 고런 은행 같은 그런 담보를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프로 스코 로 로스 라는 저기 로 폼이 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은 최근에 찾은 내용에서 라인 코엔의 다크에서 여기 프로 스코 로즈 라는 이 주소 이 어드레스가 라인 코엔 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게임 스탑이 있구요 rc 벤처 있구요 어 그래서 게임 스탑은 웨스트 여기 이제 헤드쿼터 저 텍사스에 나와 있구요 멜링 어드레스는 여기도 따로 마이아미 플로리다 나와 있는데 어 라영 코엔 라이언 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프로 스코 로즈 엘에 피 라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 같은 로 폼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할 칸과 어그 사탕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요게 다음주 화요일날 어 8월 27일 날 아 요게 이제 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요게 어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거기서 한번 발표가 될 거구요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어 이제 앞으로 9월 말까지 어 이제 아내 모든 것들이 다 어 나올 것 같고 계획 발표가 어떤 것인지 고 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동안 1년 뭐 길면 2년 어 기다려셨던 모든 분들 이 플레이를 잘 믿고 버티신 분들 모두 다 어 다 리월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레이 책이 오늘 올린 겁니다 4 8월 23일 날 모레 몰기 샘 포스 하면서 어 점점 더 많은 그런 어 예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머징 인 퍼블릭 마켓 아오 해머 퍼블릭 해머가 이제 망치로 때려 맞았다 라는 거에요 이제 파 이제 퍼블릭 컴페니 들이 어 이제 공매도에 쳐맞았다 라는 걸 저렇게 돌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헤드 러스 모습 배하려 값어치를 엄청나게 이뤘다 키팅 될 해지 당 근데 머리를 숙이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구요 아 이 세팅 어 펀더맨 더 가서 이제 펀더맨 털의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실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토메트 게링 위 워리 다 워스 펀더맨 툴 사상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펀더맨 털이 잘 마무리가 잘 됐을 때 잘 잡혔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혜택을 받는다 그 뭔가 이제 bby 도 어 챕터 를 들어가기 전에는 1 5 1년 달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챕터 를 들어가서 거의 10배를 줄여버립니다 1년도 안되서 500 밀년을 줄여버려요 어 그리고 그 500 밀년 갖고 이제 식스트리트 아까 말씀드린 그 식스트리트 이 어 이거를 인수한다 라는 어 그런 것이 나왔었죠 그 어 프로스코 로즈 엘레피 아까 도와줬었던 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배바스 비언드에서 식스트리트 이 그때 인수를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500 밀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격을 5 1년 에서 500 밀년을 빚을 다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인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아까 보여드렸던 식스트리트 이 이사람 로펌 그 데이빗 헤어맨 이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어 bby 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작년 6월달 다켓에 보시게 되면은 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빗 헤어맨 프로스코 로즈 아까 말씀드렸죠 딥 파이낸스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서 어 채권 입찰을 할 거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어 하여튼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맞어 가는게 어 지금 현재 신기합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자주 자료 조사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현실로 써 이 시간대가 딱 다가오니까 딱 그게 수면 위로 들어온다 4 뜬간 이번에 하튼 그동안 이게 이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던 오래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요걸 처음 이제 플레이를 하신 분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 이제 이게 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계획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 혜택을 이제 받으면서 크게 투자 하신 분들은 또 크게 보실 것이고 아 단 잘 모르겠다 하고 좀 포기 하셨다가 어 이런게 이제 진행이 되네 하고 좀 다시 어 행복하게 또 이제 마무리를 또 지울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오래 버티셨고 어이 플레이는 뭐 스퀴즈 플레이로 들어왔지만 정말 스퀴즈 플레이가 될 거긴 한데 하지만은 이제 이 주식이 새 주식이 풀리면서 어 좀 더 어이 챕터 일레븐 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경험 해보게 되면서 이렇게 좀 나 오티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행동주의와 이런 세력들이 싸우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갈 걸 가져가고 빗줄이고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이 챕터를 들어가서 제정해 가면서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주자들이 혜택이 받는 이제 고로 형태 예 그 사건 뭔가 굉장히 아 색다른 어 어 플레이어 타고 하 생각이 들구요 어 굉장히 경험도 경험 이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은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주자 분들이 다 그렇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 그동안 곧 기다리신 분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곧 한번 축패를 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까지 아 찍도록 하구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